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저하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. 그러니까 제발, 제발 저 때문에 그 자세를 마시지 마세요. 저 계집이 먼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진꽃주를 마시거라. 저, 제발. 분명을 밝히시오. 나는... 조선의 세자... 이... 이... 너에겐 특별히 진꽃탄을 세 개를 선물했다. 진꽃탄 하나는 사람을 중독시키나, 세계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. 대우가... 그... 그... 액수에... 날 죽일 착지... 내가 괴물같이 보이느냐? 아니... 나는 이 지옥을... 나 같은 세상에 정면으로 맞선 백성일 뿐이야. 그... 백성을 절망의 구렁통이로 밀어넣는 이 나라가... 나 같은 괴물을 키웠음이야. 안 돼! 아, 안 돼! 아... 누른님, 정신을 차려보십시오. 누른님... 아... 아, 안 돼요... 아, 아, 안 됩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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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순간부터 날 진, 진심으로 이, 이 염머에